잠깐만 아까 저 밑에서 힐 좀 먹고 저 밑에 힐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도 있네 이거 일단 다 깨보자 자 주사 맞고 오오 피는 이 정도면 되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없나 트라노사우루스 아닌데 이거 뭔 공룡이야 이거 또 그러니까 가면대 테란도 아니고 진짜 이거 뭐 너는 나의 트랩카드에 걸렸다고? 뭐 너는 나의 트랩카드에 걸렸다고? 톡 톡 톡 톡 톡 톡 톡 뭐야 좀 맞아 죽어라 이거다 얜 뭐야 어 저놈 폭탄 던지는 것 보소 그런 세상이 나타났다 이제 어떤 상황을 보여줬다고? 지금 제 상황은 아내로 인해 일어나자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제 어디 있어 네 아잼니다 어 뭐지 이거는 아 어댑터구나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야 아이 총을 달라고 총 내놔 이것들아 총총총 더 좋은 총 나에게 더 좋은 총을 쓰레기통에 뭐 총이 있을리는 없고 문 열어 문 열어 어우 여런데는 기대해볼 만하긴 개불 방금전에 순간적으로 어 그렇지 폐쇄할 수 있는 템이 있었지 그래 좋았어 이제 어댑터 끼워놓고 방금 끼워놓은거 같은데 아닌가 아 어 됐어 음 음 그래서 어 록라운 잠시 기다리고 있을게 어 이 총은 뭘까 아 기간단총이구나 자 차량 생성 첫번째 차량 배치 기본 위장을 어떻게 할 아 위장을 어떻게 할까 자 오닉스 에메랄드 로드킬 그나 조금 블루블루하게 무기는 자 남자답게 한방으로 날려버리는 폭탄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하려는 방향을 살펴봅니다 음 그리고 WS 버튼을 이용하면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고 F를 누르면 부스터 G를 누르면 파워 슬라이드 마우스 좌클릭과 우클릭으로 하면 추가된 아 장착 무기들을 발동하고 C를 누르면 좌석을 바꾸고 Z를 누르면 경적을 올립니다 아 잠깐만 내가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아 어 내가 좀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어 잠깐만 있어봐 어 내가 좀 초보 운전이야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어 이게 마우스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오케이 어 어 잠깐만 있어봐 내려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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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템파밍하고 아니 아니 아 이를 눌러야지 나오는거구나 잿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으아자 자 자 자 갈까 나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빵야! 죽어 이거다! 빵야! 자, 로드킬 나가신다 음... 어디로 가야되지? 이것들 안삐키냐? 자, 나 여기 템 있을까 해가지고 왔는데 템이 없구나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어디서, 어디서 내 차량에 새로 뽑은 찬데 아, 이 산이... 아아아악! 따가운 산인자! 아아아악! 어디로 가야되지? 어... 금방에 적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 뒤에 있구나? 아아아아아아악! 잠깐만, 잠깐만! 우왓자! 어어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산이 맞는 건가? 뭐야, 이거는? 아, 미안 미안 잘못 들어왔어 아, 미안 미안 잘못 들어왔어 으쩌! 어, 또 누가 나 때리니? 어, 너 살아있었구나! 아, 이거 터진다! 터진다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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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쩌! 퓨야! 으쩌! 와쩌! 와쩌! 어디서 고릴라 같이 생긴 녀석이여? 음... 야 내 차 부셔진다 야 부셔져 아 템파밍 해야지 내려온 김에 자 여기에는 어떤 쓰레기가 있을까요 와 정말 쓰레기밖에 없군요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저거 힐 있지 않나? 힐 있지 않았나? 이게 뭐하는 데야? 아 저거 뽑아내는 데구나 으야 저쪽에 분명히 어 일 파는 데가 있군요 아 이정도면 됐고 필요 없는 건 팔자 오케이 이거 팔고 아 이것만 팔자 일단 아 여기가 아니구나 왜 안 움직이나 했네 뒤로 뒤로 빽빽빽 뱅뱅뱅 어 어 어 어 어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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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찾으라고 나에게 무엇을 찾으라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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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단은 한번 봐가지고요 뭐야 얘들은 뭐야 얘들 뭐야 얘들 뭐야 얘들 뭐야 얘들 뭐야 얘들 뭐야 얘들 어디서 어디서 어라 이게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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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빵야 빵 빵빵 어딨어 어딨어 살아있는 놈 어디있니 살아있는 놈 어딨어 어딨어 죽어 이거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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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들러붙어 어딜 들러붙냐고 어디갔어 어 으쨰 뭐 있나? 없네 어 가자 또로로로로로 아 일로 들어가는 건가? 아 아닌 것 같은데 어 뭐가 치였나? 어디 보자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나 방금 못 치운 것 같은데 속도에 자신 있다면 어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디 보자 자 자 다른 덴 무시하고 바로 가도록 하죠 귀찮아 어 이제 조금 어느정도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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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동하라고? 이쪽으로 내리지 말고 잠깐만요 채팅창이 또 꺼졌네 채팅창 오케 됐어 여기 맞아 여긴 어디지?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 아 아 정레벨 아 그래 에이 으음 어디 있어 저기 또 빰 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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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어 어 죽어 이거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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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가 빠라바라바라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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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아 아 아 mut 여긴가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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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따라 붙는 것 같은데 내 기분 다진가? 꽉 잘가! 응 뭐야, 순간적으로 나 뭔가 이상한 버그 걸렸던 것 같은데? 아, 아파! 자포병이었구나!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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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자, 근데 여기서 나갈 수가 있나? 아, 저 뒤로 가야 되는구나! 음... 어쨌거나 이쪽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야, 쟤는? 잠깐만, 쟤 왜 이렇게 쎄? 어어어어, 잠깐만, 잠깐, 쟤들 좀 쎈데?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이리 와라 리로를 빠바밤,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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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자, 산성이야, 산성 죽어, 죽어, 쟤 죽어라, 쟤! 빨리 좀 죽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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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어라, 너도 이제 죽어라, 너도 이제 뭐가 이렇게 탄탄해? 아이, 뭐 이리 탄탄해? 그래서 너 좋은 거 갖고 있니? 어? 총을 줘, 좋은 총을. 나에게 음? 이런 거 말고 좋은 거 있잖아, 응? 좋은 거 없어? 이런, 이런... 자, 그러면은 여기도 정리 했겠다 뒤로 가도록 하죠 으쩌 아 여기가 아니지 왜 안 움직이나 했네 나 순간 낀 줄 알았네 이거 자 뒤로 가죠 뒤쪽으로 갑시다 비켜라앙 아하하 여긴 어디 난 누구 아 여기구나 지나갈게 얘들아 내가 잘못 들어와서 말이야 어 아닌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네 가자 지나갈게 얘들아 얘들아 지나갈게 아이고 아이고 아 돌 던지지마 기스 생겨 얘들아 돌 던지지마 기스 생겨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어 일로 못가네 저 위로 가야되는구나 어 얘들아 어 얘들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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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지나가 지나갈게 우야 지나간다구 지나간다구 지나간다고 난 분명 말했어 어.. 앞으로도 몰라 나는 아웅 어.. 에이 설마요 설마 끼거나 그런 일이 있겠어 전복되거나 에이.. 수도! 어.. 길 있는 일은 자주 있을 것 같아 왠지 내가 길을 잃는 일은 좀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인가? 계세요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지? 아 더 가야되네 어디보자 일로 가면은 일로 가면 되나? 으아아아아악 재길 어.. 얘들아 지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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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 또 왔어 어 그래 얘들아 아휴 보고싶었지? 난 안그런데 우야아 아악 야악 이거 한바퀴 도는구나 막으면은 자 갑시다아앙 부스터 오악 잠깐만 이게 뭐야 부스터 온을 했는데 왜 이래 어 얘들아 나 지나갈게 부스터 온 응 으아악 앙 게릴라랑 싸우기 전에 폭발 엔딩이 더 빠를 것 같다고요? 자, 날아오르라 주작기여! 어어 여기가 아니었구나!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너무 획획 돌아가는데? 길이 어디야? 자아.. 속도에 어.. 속도에 너무 미치지말고 앗 잠깐만 야, 던지지마! 아이, 진짜 이게 오메, 잠깐만! 얘네들 왜이렇게 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차! 얘네들 왜이렇게 세지? 죽어라, 이것들아! 어어, 봐라! 아, 이 길이 맞다고요? 그 와중에 나 걸어서 가야돼, 여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 이 산이 어디로 가야되지? 여긴 어디요? 난 누구요 예,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달려라 달려라 하얘아 하얘아 레이로링 릴로링 릴로링 음... 냠미 아휴, 근데 차를 버리고 내리.. 차를 버려가지고 지금 어휴, 뱅 뱅 뱅 아웅 아웅 아, 뭐야? 아, 털을 얻었구나? 나 이거 좋아! 단단한, 뜨거운, 그리고 좋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다 털을 얻었으면, 왜 그래? 그는 왜? 내가 털을 얻었을 때, 털을 얻었을 때, 그 털을 얻었을 때, 내가 그 털을 얻었을 때, 그 털을 얻었을 때, 그 털을 얻었을 때, 그 털을 얻었을 때, 내가 제일 큰 스태프의 핵블를 보내줬야. 콜! 스나이퍼 라이프를 준다고? 콜! 어... 그런 조건이라면은, 네, 흔커히 받겠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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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런 좋은 달콤한 제안을? 하는데, 잠깐만, 나 일단 여기서부터 빠져나가야겠어. 일단 전 여기서 좀 빠져나가야겠습니다. 저 그냥 차, 다시 한 대 뽑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왠지. 잠시만요, 이 근방에 있었거든요, 차 뽑는데. 이쪽이었나? 차를 차라리 한 대 더 빡... 아, 이쪽에 있었나? 차 뽑고 오는 게 더 빠르겠어. 아, 멀다. 아, 멀다. 어... 여기였나? 저... 저쪽으로 가야되던가? 여긴 어디지? 어... 어... 에잇! 조잡한 저격총을 주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라고요. 나 분명히... 어, 됐다. 그래, 그래, 그래. 와우, 아파, 아파, 아파. 요거 빨아? 빵야! 비켜, 이거 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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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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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쫓아오려고? 뭐, 어쩌라고. 돌을 던져? 야, 야, 야. 너 지금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너? 어? 무슨 짓을 했어? 일어나서 말해봐.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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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어? 저건 뭐야. 이리 확 끄냐, 씨. 어... 아... 이리 어떻게 가야되지? 이걸로 안 푸셔지는 것 같고. 일련은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으아, 뒤로 빼. 어... 발칸 하나 있으니까 진짜 느낌이 다르죠? 음... 역시 이쪽으로 가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아, 깨아! 으아우. 아구. 일단 여기로 가서. 뭘 봐. 뭘 보냐고.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돌을 던져! 그럼 구석기 유물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로드킬이다 이거 다. 뭐가 터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겨봐라, 이겨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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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다다다. 이리와, 씨. 이 새들아. 이리와, 이 새들아. 내가 정크랫으로, 어, 팔아잡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이리와봐. 이리와. 받아라. 나의 미사일을. 뻥. 뻥. 나이스. 어딜와. 이리 안오냐. 칫. 어... 그건 그렇고 어디로 가야되지. 뭐야, 이거는. 이것들 봐라?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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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디, 씨. 너 거기 안서?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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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이리와라, 이리와. 이리와. 왜 안와.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라고. 어? 내가 총이 두 개 있어, 이거 다. 어디 갔어, 한마리 너. 어디야. 어디야. 뭐야, 이거는. 어, 뭐야. 아, 이거 진짜 되게 많네, 저것들. 니들은 뭐니? 저것 봐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씨. 어딜와. 누가 나 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네, 하렁하렁 어서오세요. 어? 으아. 으아. 어. 어. 이렇게 가면은. 여기로 못 가나, 아예? 아, 여기로 못 가나? 에이씨. 그래, 걸어가자, 그래. 걸어갑시다, 그냥. 에이. 일로와, 일로와. 와야. 감히 나랑 칼싸움을? 어. 어. 아, 저기가 스폰 자리였나요? 어, 뭔가 좋은 총인데, 이거? 어. 뭔가 괜찮아 보이는 총이 있었는데. 생체조직에, 어. 확실하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죠, 이게? 음. 음. 아, 넷. 자, 달려갑시당. 파이어 인 더 홀. 어. 파이어 인 더 홀. 어. 여기 살아 있어요? 음. 그 폭탄에서 살아난다니 참 대단한 놈이네. 잠깐 기다려봐. 어, 나 템 먹고 갈게. 기다렁. 하. 흠. 하. 흠. 여기 뭔가 크고 굵고 아름다운 게 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갈게. 기다렁. 이건 뭐야? 이것은? 흠. 헐마. 오호오오오. 라이플입니다, 여러분. 스나이퍼입니다. 스나이퍼 이제. 붕붕이요? 저거 어... 새로 뽑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붕붕이는. 어, 붕붕이는 새로 뽑을 수 있어요. 어, 저걸 보길 잘했어. 예! 스나이퍼. 괜찮아요? 네, 폰 Snse. 하. 헉... 헉... 히.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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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가 안전하게 낸다니. 응? 음... 리스는 죽었구나? 그는 레이더들에게 첫 크림슨 랜스맨을 제공했었구나 그는 리스에게 구입했구나 그는 리스에게 구입했구나 그는 리스에게 구입했구나 부가한 미션이 생겼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튼튼해가지고 아까 전에 폭탄으로 말려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에요 오압 이리와 이리와 이씨 이리와 이리와 이씨 잠깐만 뭐가 꽉 찼다고? 벌써 꽉 찼어 나? 소비탕이? 아 그렇구나 나도 던진다 죽어요 나도 던질겨 너만 던질 수 있는게 아니야 나도 던질 줄 알아 음 얘 아직 레벨이 8이에요 나 그러고 보니까 이거 생겼나? 안 생겼네 나도 던질 줄 알아 나는 템 못 던지는 줄 아냐 여기에 뭐가 없나? 저거 차 뽑고 싶은데 뭐야 이건? 이리듐이다 이리듐 바르셔였습니다 이리듐은 여기가 열린 이후 판도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어 이리듐을 이렇게 얻는구나 아 아 여기는 나는 나갈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어허 이리듐을 이렇게 얻는군요 아 여기 차로 못 나오나? 여기는 차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왠지 여기도 차로 못 올 것 같애 이가 이리듐이죠 흐흐흐 필랍 하얏 폭탄 폭탄 아아아악 아 저걸 딱 잃어버렸네 내가 어디냐 핫 핫 뜰 핫 핫 핫 핫 어아아아아아 저기 있나 없나 저기 있나 없나 이리와 이리와 머리 죽었니? 아 안죽었구나 리로링